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자 오늘 두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보다 인코딩이 조금 늦어지게 돼가지고 늦게 올라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누리호 3차 발사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발사에서는 1,2차와 다르게 실형급인 위성, 그러니까 당황인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위성 8개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누리호만 발사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실형급 위성 발사체, 이걸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우주 경제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걸 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우주에 계속 주목하자는 얘기 드렸었죠 우주 인터넷은 시작이다 우주 인터넷 다음 넥스텝으로 우주가 다음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많이 힘들어섰습니다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는 24일 오후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항상 인공위성이나 이런 누리호 같은 것들을 발사하기 전에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엔 소프트웨어 문제가 다행히도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서 한 차례 연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해결했고요 25일인 어제 발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거를 실용화시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제 이 자체를 한국판 스페이스X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글로 가려면 정말 멀죠 발사하고 나서 다시 또 떨어뜨리다든지 요즘에는 재활용 로켓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달려면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심차게 발사가 됐다는 거는 자신감을 가져도 다들 박수를 한번 쳐도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이야기 나온 대로 우주 개발의 주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도록하죠 오늘은 메인 소식이자 이건 조금 고민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이게 중국산이 수입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중국산은 스탠다드라고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후륜구동 모델을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큰 거 그걸 보시게 되면 뒤에 듀얼 모터 쓰라고 써있거든요 듀얼 모터는 앞이랑 뒤에랑 양쪽에 전륜과 후륜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 사륜구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만 넣게 되면 당연히 금액은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Y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름의 모델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잠깐 판매를 했었다가 닫아버렸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단종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엘러머스가 원했던 대로 많이 나아가지 못한다 한번 충전을 해서 400km 이상 못 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얘기고 너무나 많이 팔렸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팔린 거예요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팔아야지 더 마질을 맞출 수가 있는데 안 팔리게 되는 것들이죠 막았는데 이번에 테슬라 중국 공장이 생산되는 모델이란 건 뭐냐면요 중국은 계속 스탠다드가 판매되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공장에서만 가지고 왔었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오게 되면 비용도 당연히 저렴할 수 있겠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나왔었을 때 금액대를 맞출 수 있다 보니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가성비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거는 26만 3천 9백 위안화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단순 계산해 보게 되면 4천 9백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500만 원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도 붙고 이것저것 붙게 되면 5천만 원을 훌쩍 넘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7천만 원까지 가는 건 아니라 6천만 원 초반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5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제 와서 테슬라가 스탠다드를 내놓기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머지 테슬라 모델들도 비싸게 비싼 거? 어쨌든 가격을 올려서 계속 팔다가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 와중에 스탠다드 모델을 탁 내놓게 되면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내놓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마진이 확보가 된 상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카페가 붐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스탠다드 모델을 타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있어요 이왕 사는 거라고 한다면 롱레인지까지 가게 되면은 캠핑이나 차박을 가실 때 그 배터리가 10% 정도만 더 있었으면 충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고가의 모델 많이 달릴 수 있는 모델을 신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핸들이 스위블되는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핸들이 아니라 이 모니터가 운전대 쪽이라든지 보조석 쪽으로 살짝 틀어주는 이게 때문이겠죠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중국산 수입 예정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누리오 3차 발사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주말 동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IT 제품에 대한 리뷰 소식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